자, 문 어떻게 열어? 하율이가 문 팍 열어요? 자, 가자. 우리 가자, 문 열고 나가자. 가자. 오, 가자, 가자. 오, 가자. 우리 울부들 데리고 가자. 누나 한 번 열어보래. 오, 떨어졌어. 아이고, 문이가 떨어졌다. 아이고, 참말로. 가자. 문 열었으니까 이 문은 닫고요. 아이고, 아이고, 이 문은 닫고요. 아이고, 아이고, 조개문이었네. 이게 보니까. 자, 문 닫고 가자. 여기는 또. 아차. 네, 문 열기도 쉽지 않네요. 자, 문 닫고. 이거 봐라. 빰. 가자, 어떤 거? 아이, 그것도 조심해야 돼. 멍멍 있다. 저기 멍멍이. 어디? 저기. 가자, 아구. 가방하고 있어, 왜? 가자, 가자, 가자. 문, 또 이거 열어봐야지. 헐. 여기는 문, 못 열죠? 왜 벌이 있어? 가자. 왜 벌이 있어, 여기? 아이고, 니네 만은 딱 문이다. 왜 오기? 단초 집에는 왜 벌이랑 벌이랑, 단초 집에는 왜 벌이랑. 문 안 닫아도 돼, 안 닫아도 돼. 이따 또 들어올 테니까. 오케이. 홈 스위트 홈. 이렇게 꽃이 많아. 오, 꽃 이쁘다. 할머니가 한 3, 4년 전에 조그만 거 심어놨는데 이렇게 커버렸어요. 또 여기 할머니는 저거 아보가드 나무를 심었는데 저렇게 커버렸어요. 와, 우리 아기들 딱 좋게 심어놨네요. 그죠? 우리 동네 산 마시러 가자. 아, 할머니 퍼플 여기 나왔네. 아기 퍼플 좀 봐. 퍼플 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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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예쁘다. 가서 예쁘다. 꽃 예쁘다. 침대, 침대. 응, 예쁘다 예쁘다. 꺾지 말고 예쁘다 예쁘다. 가자. 가자 가자. 여기 들어가자. 어, 꺾으면 안 되지. 먼저 내려갈까? 먼저 내려가? 올라가자. 응, 올라가자. 여기보다. 그냥 올라가. 처음에 올라가고 올 때는 내려오고. 응. 그렇지. 처음에. 근데 저기가 너무 가파르네. 여긴 또 너무 가파른 집이네. 그치? 가파른 집. 가파른? 오, 가파르니 높이 올라가는 집이라고. 높이 올라가는. 아이고. 여기 할머니 꽂아놓은 꽃들이 다 이쁘니. 저기 아래 갈래, 아래. 어디? 아래로 내려갈래? 다시 내려가. 그래. 가자. 그래서 조심해. 아이고 참. 얘들하고. 아침부터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. 삼촌집에 와서 성경책 한 사람씩 다 일어난 대로 읽고. 또 뭐였더라? 밥 먹고. 또 뭐였더라? 또 뭐였더라? 또 텔레비 보고. 또 마당 나가서 놀고. 또 이제 길에 나와서 산책하는 거예요. 그죠? 노래 하나 불러야 되는데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 싫어. 이거 다 삼촌이가 볼텐데. 아니야 싫어는 할머니는 그렇더라. 가디 속을. 그래 알았다. 뭐 얘도 꽃이 있네. 아유. 봉오리같이. 우리 하담이 머리만 하네. 누구? 예. 예. 꽃이 휘었네. 하유리 머리는. 하유리 머리 보다는 좀 작고. 하담이 머리만 하네. 아니 하담이 머리만. 퍼플꽃. 저 퍼플. 나 이름 퍼플꽃. 봐봐. 가만있어봐. 하담이 머리가 안 커잖아. 어머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 퍼플이 예쁘냐. 오빠와 해!